그쪽으로 하지 말고 저쪽에서 해야지, 올라타서. 아니, 아니, 이쪽에. 아, 여기? 그렇지, 그쪽에서 걔 한꺼번에 계시지. 아니, 뿌리는 괜찮아, 도라지는. 뭔가 뭘 보고 도라지가 있는데 나는 거야? 대가 있잖아. 나무같이 생긴 거 보고? 그러면 이파리는 언제 있었어? 여태 있었지. 언니, 꽃도 피고. 우리 씨까지 다 받아놨어. 씨를 어떻게 받아? 꽃에서? 그럼. 도라지 꽃은 못 봤어요? 도라지 꽃은 봤는데 캐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언니도 나랑 똑같아. 몰라. 우리 집에 밭이 없잖아. 그런 거 몰라, 우리. 집에 뭐 밭이, 논밭이 있어야지. 땅방울이라고는. 젓가락 꽃이 땅도 없는데. 아니, 이거 되게 잘 따져. 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소영아, 이거 가서 그냥 초장 찍어 먹어. 아, 묻혀 먹어. 안 묻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싱싱해서. 진짜? 도라지요? 우리는 몸통은 무쳐 먹고, 뿌리로 삶아서 삶는다기 뭐라 그러지? 도라지. 도라지. 원래 이게 저기. 그렇게 커요? 기관지에 좋은 거잖아. 슈퍼도라지야. 세 개. 왜요? 네 개씩이야. 세 개 아니야? 네 개씩인데? 세 개 밖에 없었는데. 세 개 밖에 없었는데. 구멍이 세 개하고 원래. 아닌데? 도라지가 원래 이렇게 커? 네 개씩 심었는데. 세 개씩 심었었는데. 뭐야, 이거야? 네 개야. 마음에 안 돼? 이거 봐, 도라지기만 해. 이거 뭐, 사람이. 도라지 수준이야. 2년생이야, 2년생. 우와. 나 맡아볼래, 냄새. 한 개, 두 개. 흥내서. 2년생이야. 그게. 향 너무 좋아. 도라지 안 좋고. 이거 거의 그냥. 완전히 도둑 향도 이긴다고. 도라지 향도 이긴다고. 도라지 향도 이긴다고. 아 이거 근데 줄기 다 따고 먹어야 돼요, 그럼? 아직은 흙이 있어요. 흙만 없으면 돼. 그쵸, 흙만 없으면. 이거 이거 이렇게 손으로 해도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껍질이 까서. 아니 근데 왜 벌써 맛있겠지? 뭐야? 야 이거 그거 이거 뭐지? 사포닌 이거. 그렇지. 하얀 거 이거 액체 넣었는데.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벌써 맛있겠어. 냄새가. 아.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먹는 건가? 짱이다. 그냥 고추장에 묻히면 되지. 물에 씻어. 그냥 물에 씻어. 생으로 뭐 초장 같은 거 찍어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그래. 그래도 될 것 같아. 향이 워낙 좋아서. 이거 손으로 깔아. 우리는 잔뿌리 다 잘라서 물 끓여먹었어. 아. 그리고 얘는 묻혀먹어. 그렇지. 그래도 되지. 아 잔뿌리를 물로 내려요? 물에 씻어. 어 이거 이렇게 물에 씻어. 하얀기에 좋아해라. 그렇지. 하얀기에 좋지. 아 맞네. 지관지 이런 거야. 지관지. 진짜. 이런 거 이렇게 잘라서 모아서 물 끓일 때도. 우리 해야겠다. 몸통은 해. 그냥 먹으면 되고. 반찬 해 먹으면 되고. 파이 돌아딕차 해줘야겠네. 아니 그냥. 그냥 끓여요. 그냥 끓여요. 대박. 이 귀한 걸. 치맥 같은 거. 진짜. 이거 거의 뱅산으로. 진짜. 아니. 자기야. 3개씩밖에 없어서. 파이 선물 떨어지겠네. 엄마.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 이 나무가 있는 데를 파는 거래. 나무같이 생기는 거. 아. 이게 말라서. 지금 다 부셔도 뭔데. 그러면 이것도 다 지금 파야 되는 거야. 캐야 되는 거야. 다른 패터리. 근데 얘네. 겨울에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르신. 손에서. 몰라.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셨죠? 얘네. 씨도 받아놨대잖아. 이거. 내년에 다시 심으려고. 씨? 응. 보라지 씨. 씨? 씨로 심는 거야. 근데 이 뿌리가 아니고. 뿌리도 뿌리로도 심을 수 있고. 씨로도 하는데. 근데 한 3년은 있어야 돼. 3년. 왜요? 대박. 도라지. 이게 도라지 5년이면. 거의. 산삼에 머금 간다 그러잖아. 버금 간다 그러잖아. 근데. 근데 여기 그냥 다 말랐는데. 잎이. 이게 내년에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버리는 거지. 뭔 향이 이렇게 좋아? 도라지 하면 돼. 이거를 그냥 놔둬도 돼. 놔둬도 돼? 이거 그냥 놔둬요? 어. 겨울. 겨울하고 다시 싹이 나지. 뿌리가 있으니까. 눈에서 다시 싹이 나는 거야. 원래. 같은 뿌리인데요. 여기서. 얘는 거의 산삼인데. 버려. 도만한 걸 심은 거야. 이렇게 큰 건데. 얘를 그대로 있는 거야. 못 자라네. 벌써 향이 너무 좋아.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진짜 향이 좋을 것 같은데. 우와. 지렁이다. 지렁이. 묻어. 왕 지렁이다. 왜 잡아. 하지마. 지도야. 지도야 제발 하지마. 여기서 먹으면 유튜브야. 아악. 제발 버려. 묻어. 묻어. 저쪽으로 던져. 어떡해. 오빠 거 들고 붕어낚시 간다 해야 돼.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근데 여기는 개구리 업계 생겼다. 오빠 뭔가. 개구리가 습한 데 있나? 개구리. 어. 호랑이 있습니다. 그 경화이문에. 개구리. 개구리. 하이야. 좀만 더 붙으면서 굴러다닐 거야. 걸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우와. 얘 진짜 슈퍼인데. 이게 뭐예요? 대박. 얘 박수 쳤어. 오빠 얘 박수 쳤어. 하이야. 얘가 뭘까요? 얘가 뭘까요? 우와. 뭐야? 너무 웃긴다. 이거는 무슨. 거의 환삼인데 저녁라면. 진짜 대박이다. 여기 또 있는데. 어 진짜. 버릴 뻔했네. 근데 이거 비닐봉지도 다 직접 싸신 거예요? 검은색 비닐봉지도? 응. 이게 엄청 큰 작업일 것 같아. 그쵸. 제일 어려운 거죠. 그치. 와 이거는 향이 거의. 됐어. 이거 기계로 하면 좋은데. 우리는 손으로 다 했지. 한 끼 해서 먹어. 그만해 이제. 아이고 힘들어. 대박. 우와. 동다리가. 동작이 가잖아요. 어머 형님. 기다렸어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는. 야. 이거 무. 무 아니에요 이거. 하얀야. 이게 뭔지 알아? 하얀야. 이거 엄청 맛있어. 하얀야. 호박. 호박. 하얀야. 귀여워. 하igher야. 하얀야. 하얀야. jeLES여